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학습할 작품은 삼대지라는 작품이에요 극작품입니다 연극을 위한 대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 원봉은 원래 정숙이란 여자와 애인관계였지만 이 정숙은 다른 남자와 함께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남겨진 원봉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색깔로 원봉은 청년의 간사인데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했다고 해서 청년의 불신임을 당합니다 원봉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산대지처럼 저돌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던 원봉의 성장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동학군이었던 아버지가 이 원봉의 아버지가 관군에게 잡혀 죽자 원봉의 아버지와 같은 동학군이었던 최조사가 원봉을 데려다 키운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최조사는 원봉의 조력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조사는 자신의 딸 영순과 원봉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만 영순은 차역과 교제합니다 그럼 남겨진 원봉은 어떡해요? 멘붕의 상태겠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있으며 죽은 아버지의 유명인 동학이념을 실현하지 못했다 라는 자신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맛보며 신경 쇄약 증세까지 보이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의 약혼녀였던 정숙이 돌아오게 되고 원봉과 정숙은 서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원봉과 정숙에게 있었던 갈등은 종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에 실린 이 작품은 여러 갈등 중에서 영순을 둘러싼 원봉과 최조사의 댁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산대지는 단호한 저돌적인 그런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식민지 지식은으로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해요 주제는 주어진 숙명과 이 원봉의 운명과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한 방황과 좌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이 작품은 3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더 많은 자료와 문제들은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